자 대상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곽도원입니다. 영화 독성에서 의문화의 연기사건을 맞이하는 경찰 종부역으로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수! 연기대상 곽도원 축하합니다. 인식을 engaged in sets, 하영이 조지, 계획사건 자영아의 차원을 맞고 응원할 때가 grosse 명Brwarming 결합이 공 appearances. ATHEN're little volt 세상입니다. 경쮤 영화를 보면 해 두고 해 지고 이런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서능산이라는 곳에서 홍경배 감독이 매일같이 한 두달간 산을 정상에 가셔서 스태프들과 함께 촬영 장비를 들고 거기서 그걸 계속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홍진이도 남우진 감독도 고생 많았고 저 영화 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연금만 좀 오래 하다가 13년, 13년 하다가 영화 한지 얼마 안됐는데 선생님들이 이게 앞에서 계시고 그리고 공로상 받으신 거 보고 뒤에서 갈 길이 멀구나 해야 될 것도 많구나 많이 달성하고 많이 믿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시상식 할 수 있도록 너무 영광이고요. 늘 건강하시고 차별 그 인사들이 되니까 또 인사들이 되니까 그 사람 주신 촬영 감독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또 미친듯이 열심히 뛰어다니고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